청라 국주도시 이제 지나간다 에이 어? 어? 강동 간다 강동을 간다고 강동은 인천이야 인천 끝에 강호도 앞에 끝에 송도 앞에 영종도 앞에 인천항 앞에 끝에 아 이게 이 보행자 신호 때 저지랄 병원 다니면 아니 파란불도 아니고 아 물론 무조건 보행자 있으면 새는 건 맞는데 자전차가 말이야 좋은 자전거 타고 다니냐 좋은 자전거 사고 안 나냐? 들이받으면 안 깨지냐? 이 시간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치? 사이클 보고 있고 배낭 메고 막 타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니야? 이 시간에? 11시에? 1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원짜리 자전거 타는건 물걸도 아니고 아니지 우리 저기 킹회장처럼 벤치 타고 다니는 너무 터끼만 그럼 흥 뭐지 뭐지 억 그래도 벤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 않아? 그 아우디 전기차도 괜찮은가 보다 많이 보이던데 아우디께 많이 들어오고 나는 항상 하루에 10시간 이상 도로를 달리잖아요 전기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아우디께 많이 들어오고 많이 안타고 다닙이나봐 낮에 외제차들이 많이 보이더라 구산차가 많이 보여 정상이네 아 근데 의외로 안보여? 팔리기는 많이 팔렸을건데 테슬라도 요즘에는 잘 안보이던데 많이 뭐 세워놓었나? 지하에다가 세워놓는거 아니야? 야 그 동네는 제기동 그쪽은 왜 진짜 막히는거냐 그 동네 오우 최악이지 그런데 최악이지 않아? 포스까지 다니면 돌아버리는거 아니야? 아 여기 성북쪽이나 그 어디야 여기 그쪽 지하에 오이전보 가는 쪽에 있는 거겠구요 도봉이 뭐 이런데 아따 길 그냥 넌 내게 좀만 부려 아우 야 그 동네는 더워지 거기는 재개발 안하나 그 동네는 그러니까 차도 많고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야 거기는 뭐 사일로 묘역 그쪽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귀엽구만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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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중이었습니다 잘 갔다 오셨쇼 뭐라고 하던가요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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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살아간 거라고? 어디 두리로 가요? 두리로 가? 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락시장 그 괜찮냐? 거기가? 그 뭐지? 그 가게 한다고 좀 싸게 주나? 가락시장? 가락시장 거기 가면은 과일도 조금 마트보다 좀 싼다 아니면 가락시장 거기 가락시장? 거래하는 데 있어? 어떻게 매장 나가쇼? 고생 많았네 뭐 뭔가 일 있네? 낮에도 하나 또 시켜먹어야겠네? 과일도시락 하나 먹어야겠네? 숙박팀에서 먹는 건 훨씬 낫지 아님? 어디가서 저기 뭐 설렁터 한 거랑 먹어도 15,000원인데 아? 설렁터 한 거랑 신용은 아니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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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지? 아니... 아... 아 그리고? 응 서인... 저? 아이씨 서인천 아이씨 요 요콤 아뇨 아들은요? 아르슈? 아르바이트 다음 주에 만나요. 이곳은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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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. 지금...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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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부평아이시입니다. 부평아이시 부평아이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